모유유산균 다이어트 막 20kg, 30kg씩 빠진다고들 하죠? 제가 실제 임상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모유유산균에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유일하게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정을 받은 것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이거 딱 한 종류입니다 BNR17이 아닌 다른 종류의 모유유산균을 팔면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그냥 사기인 거예요 자,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2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의 실제 임상실험 자료 시작하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제품을 판매할 때 인용되는 실험 논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대에서, 하나는 영남대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이 두 가지 논문에서 내장지방 감소, 체중 감소, 허리둘레 감소, 체질량 지수 감소, 엉덩이둘레 감소 이렇게 다섯 가지 지표의 감소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는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서울대 논문입니다 20세에서 75세의 비만 이상인 남녀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되었고요 섭취군은 하루 100억 마리의 BNR17을 섭취하였고요 섭취하지 않은 그룹인 대조군의 평균 체중이 80kg BNR17을 섭취한 그룹인 섭취군의 평균 체중은 74kg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험 참가자는 실험 기간 동안에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열량을 하루 200kcal씩 줄여서 하루 1500에서 1700kcal만 섭취하였고요 신체 활동으로 하루 100kcal를 더 소모하게끔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자 12주 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논문 재료를 보면서 단순히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용어로 P-value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평균이라는 말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냥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체 측정 결과입니다 체중은 변화가 없었네요 체질량 지수도 변화가 없었고요 허리 둘레는요 BNR17을 섭취한 그룹에서 평균 5cm가 줄었습니다 섭취하지 않은 그룹도 평균 1.7cm가 줄었네요 다음 엉덩이 둘레는요 평균 0.8cm가 줄었네요 다음은 복부 지방과 체성분 관련 결과입니다 내장 지방 면적은요 평균 1.4cm가 줄었습니다 1.5% 정도 줄었고요 피하지방 면적은요 오히려 1.5cm가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서울대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는요 허리 둘레와 내장 지방 면적만 줄고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변화가 없었고요 피하지방과 총 지방 면적 그리고 체지방 양은 오히려 늘어났네요 12주라는 실험 기간과 실험 참가자들이 음식 조절도 하고 신체 활동도 늘린 것에 비하면 결과치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혹은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고 논문 데이터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연구 자료니까요 다음은 영남대 실험 자료입니다 19세에서 60세의 과체중 이상인 남녀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되었고요 BNR17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 모두 평균 체중은 77kg이었습니다 섭취 그룹은 하루 600억 마리의 BNR17을 섭취하였고 서울대 실험이 하루 100억 마리였으니까 영남대 실험을 훨씬 많이 먹었네요 그리고 서울대 실험은 피시험자들의 음식과 신체 활동을 관리한 반면에 영남대 실험은 별다른 통제 없이 실험 참가자 모두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 보시죠 하루 600억 마리의 BNR17을 12주 동안 먹은 그룹의 체중이 평균 1.1kg 빠졌고요 체지방률은 1%가 감소하였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0.5 정도 감소하였네요 허리 둘레는 2cm 엉덩이 둘레는 2.8cm가 감소했고요 내장 지방과 피아 지방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영남대 실험은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감소하긴 했는데요 12주인 기간과 하루 600억 마리씩이나 섭취한 것 치고는 좀 아쉽다고 생각되시죠? 하지만 서울대 실험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논문의 데이터를 평가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연구 자료니까요 자 두 가지 임상실험 데이터 어떠신지요? 좀 실망하셨나요? 원래 다이어트 기능 성분들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파헤쳐보면 생각보다 수치들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다뤄드린 시서스 다이어트처럼 실험 결과상의 체중 감량 정도가 높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 외국 자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왜 한국에서 실험한 것만 보여주는 거야 외국 자료 없어 하실 텐데요 있겠죠 하지만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결과치가 도출된 논문을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기능성을 인정받고요 보통 식약처에 제출된 논문의 데이터를 인체적용시험 결과라는 항목으로 마케팅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상실험 데이터가 이러한데 건강예능 프로의 섭취 사례로 출연하는 일반인들은 막 20-30kg씩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SNS나 유튜브 동영상에서 모유유산균 먹고 몇 킬로씩 빠졌다고 하는 후기들은 대체 뭘까요? 굳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유유산균 다이어트의 대표주자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에나 17의 실제 논문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적인 다이어트 효과나 큰 폭의 체중 감량을 기대하시면서 모유유산균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요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에나 17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특정 영상 채널들에서 다이어트 제품들은 연구 근거가 부족하니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식품이니까 의학이나 약학 관점에서 보면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 제품들이 근거가 아예 없이 연구되거나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제품을 고르는 방법과 이상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